또 탑으로 돌리시나요? 강제를 봐주세요. 오늘은 탑 AD RE 탑 AD RE 연구소입니다. 전에도 말했지만 다른 아크샨 장인분이 요즘 하고 있는 게 있어요. 검색해볼까? 여보 하시잖아. 음 그래 그래. 봐봐 하시잖아.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. 저도 그래서 몇 판 해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. 현재 4연승종. 좀 감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. 오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조금씩 밀면서 해봅시다. 믹시했나? 설마 사이리 탑을 키우겠어 그쵸? 아래로 가겠지? 살짝 아니란 마인드로 하자고. 마구 때려. 그러지 마라. 아 만들겠는데? 근데 만드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쵸? 아 맞아 망토? 맞아 망토? 알았어. 너 선택 좀 잘못한 거야. 녀석아. 야 무슨 템을 갈 줄 알고. 뭐야 얘. 호렐맨을 먹고 오려나? 아래가서 좀 때려볼까? 뭐야 얘. 뭐해 오르나. 맞아? 뭐 맞니? 여기에. 가보려. 아보 같은 녀석. 움직임이 다 예상이 갑니다 움직임이. 너 전멸 거기로 탈 거잖아. 맞다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어? 아비. 어 뭐야? 땡겨졌어? 마구 때리기. 마구 때리기. 마구 때리기. 마구 때리기. 흐흐흐흐. 정타. 아비. 아 터졌으면 잡는데 그죠? 20%가 안 터지냐. 운이 없다 운이 없어. 바로 가지 말고.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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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흐. 망토 산 거 후에 대제 그냥 어? 망토를 왜 샀어 이녀석아. 딸 죽었죠 저기서. 그럼 바로 라인전. 자. 이마지 거든. 어우 재밌어. 나 공 차 이녀석아. 조심하세요. 나 공 차는데 이제? 곰 베리어요. 잠깐만. 뭔 소리니. 아 오케이. 너무 무리하지 말자. 아래쪽에서 다 싸우기 때문에 뭐 올 사람 없지 않을까? 그죠? 뭐하세요? 곧. 팔 것까지. 자 포블드 가자. 콜만. 자 이즈리얼 궁극기를 조심해 이거는. 여기 쏠 것 같으니까. 여기서 가. 아니 이골들어와? 잠깐만. 이거 맞아요? 저거 맞아요? 어? 잠깐만. 이거 맞아요? 어?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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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혹 여기에. 끝까지 절대 안 쓰지. 어? 뭐야 이거. 싸이를 때려. 뭐야 이거. 얘를 때려. 굿. 뭐야. 음 좋았습니다. 그래 그래. 그브그 다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리도 좀 거들지 않았나. 그죠? 어? 보겠습니다. 제지. 에이든. 수고해요. 뭐야 이거. 웟? 이거 맞아요? 어 그래그래 돈은 좀 아 전멸 두개가 어허 이거 비상인데 어 그나마 다행이네 힐긴 했는데 아 뭐가 안돼? 오 아니 저걸 결국 잡았네? 좋은데? 레넥톤이 W를 찍었기 때문에 좀 견제를 할 수가 있겠죠? 아 이런식으로 형탈을 좀 쳐요 에코가 탑으로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? 공선이 그죠? 이 비에고가 여길 털어서 선 맞추나? 인코스로 굿 좋습니다 이런거 자 탈포까지 썼기 때문에 탈포까지 뜯을 수가 있겠죠? 레넥톤 탈포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갱킹 굉장히 좋다 어 미드에서 제약골드까지 자 어우 달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개미남 발롤림 개미남 발롤림 마구 때려주면서 어때 아프지 저거는 내가 가져야겠는데 아 아 이게 무슨 소리니 일로가자 왼쪽으로 가면 레넥톤이 있잖아 그죠? 이 정도면 많이 먹었다 킬 뺄거같은데 얘 어려 바보같은 녀석 넌 손해 좀 보자 포탑까지 포탑까지 한 번 가볼까요? 여기 이거라도 굿 저기 오 이게 맞아? 굿 야미 어우 달다 다용 좋습니다 와 왜 이렇게 세 죽인다 잘 큰 보람이 수고하셨습니다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에헴 탑이 아직 안 나왔나? 아트록스 어허 아트록스는 저희도 좀 힘들죠 아니 그건 좀 힘든데 일단 잘해보자 1레벨에 좀 많이 때려두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? 마구 때리기 마구 때리기 마구 때리기 마구 때리기 녀석아 어? 레벨 아트록스는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뭐? 가이아 너가 그러면 나 정말 힘들어 어 벌써 그래버리면 자 가 가줄 수는 있거든요 안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야될 것 같기도 하고 어허 어쩜 돌까 가비 곧 여기까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뭣? 뭔데? 이 빠졌을 때 평타 평타 W 평타 평타 뭐야 리신이 있는데? 아 이게 돼? 아 까비 나 궁 곧 차긴 하는데 씁니다 곧 과용 빨리 밀고 도망가야겠는데? 상대 텔퍼 아직 안 써가지고 밀기 살짝 애매하다 최대한 밀어보다가 안되면 그냥 귀환하죠 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? 넥라인 다 박혔어? 그 시간에 그냥 프리즈기나 했어라 넌 손에 좀 보자 곧? 설마 다 못잡나? 거짓말이죠? 와 레전드 흐니 이걸 암흑도 못잡아? 2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다 놓쳤는데? 대신 전령 쪽 가버려 가버려 저기 안좋고 옷?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니 저기 왜 안좋음? 총 다 나갔는데 뭐야 이거 아니 분명 바드랑 같이 아니 바이랑 같이 있지 않았나?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오호 아 바이가 날 봐줬더라면 어? 얼마나 좋았을까 자 야미 이거 괜찮을까? 귀환합니다 음 그래그래 다음에 보자 그럼 귀환할게요 귀환한다니까 이 녀석아 어? 좀 보내줘 아 우리 신 또 오네 이거 너 나한테 왜 그러니? 친구야 내가 뭐 잘못했니? 내가 뭐 잘못했니? 왜 그러세요 날 왜 이렇게 싫어해 뭐야 이거 얘 뭐해 뭐야 어 난 모르겠다 대체 뭐가 불만이니 카이사야 왜 그렇게 화가 나버린거야 어? 네 자 궁이 없는 아리는 쓸모가 없으니까 아인이나 밀게요 아인 이게 맞아 그럼 가볼까? 가고 있긴 해 가미 맞아줘 야 이건 안 맞아주냐 아니 라카나 이걸 왜 맞아주지 않는거니 아니 진짜 모름 이거는 어 수고하셨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세렛나는데 그죠?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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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 자 아 고리할 것 같은데 얘 와 이걸 먹어 결국 좋습니다 호골 때문에 1킬을 줘 전 손해 좀 보자 공 이제 저 차거든요 헤르메스 안가고 그거 갔네 린탑 갔네 결국 아 아 이게 나 안 되겠다 자비 한 칸이라도 먹고 싶은데 그죠? 계속 끝나니까 뭔가 아쉽네 오케이 병 낫지 않아요 크타가 잘 큰게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파이크 대학 골드 게임 이기긴 그었구만 린신 드레이븐 파이크로 초반에 지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상대는 징크스인데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돼버리면 답이 없다 이말이야 답이 없다 이말이에요 아니 어쩌고 어떡하냐 모르겠다 다행이다 난 민은 중 불이 왔네 어허 어허 얘들아 아 그러지 말아 다오 그러지 말아 다오 아 에라잉 계속 치기 애매한데 바론 쳐봐 바론 쳐봐 아 이러면 애매한데 점프 빠졌는데 잠깐만 점프 빠졌는데 잠깐만 아 이게 안 돼? 대박인데 바비 근데 교환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쵸? 근데 교환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쵸? 근데 교환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쵸? 그러면 한 명이 빚어 상대 입장에서는 아 여기를 밀릴 수 밖에 없다 이러면 음 그래그래 그건 사실이야 아 아 아 아 마구 밀어 뭐야 이거 아 거즈 바비 아 오케이 두고 있습니다 음 그래 그래 탄탄표 어? 뭐야 여러분들 점검이에요? 2등 어? 아하 이게 오늘 점검이네 정말 아쉽지만 다른 게임을 해야겠네요 아이고 정말 아쉽지만 뭐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는걸?